작은 것에서 깨닫게 되는 세상의 이치 끊이지 않는 빗소리에 산매에 빠져드는 시간 스님의 낮은 예불소리에 번매를 조금이나마 덜어봅니다 비가 오는 날은 백낙사의 휴일 쉬는 날엔 어김없이 선화당을 찾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차 대신 커피를 마신다라 스님 이건 커피 전용이에요? 커피 전용입니다 직접 갈아먹는 커피향에 반했답니다 이 맛에 갈아먹는 것 같아요 이 국수 잘 들어갑니다 김에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여성용 미용 브러쉬가 이렇게 요기하게 쓰인다는 것 아닙니까? 개봉박두 이것 좀 나왔습니다 물을 이제 물을 넣고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유를 노리는 이 시간 스님은 무엇을 얻으셨나요? 우리 어떤 사람은 맨날 일하다 키우면 쉬는 시간이라서 키울 때 되게 행복해요 아 그래요? 어차피 일을 못하니까 마음 편안하게 아이고 좋아라 하고 기쁨을 하고 때로는 이 커피 한 잔이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 스님은 말합니다 행복은 돈으로 사는게 아니다 작은 여유에 만족할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이라고 말이죠 아 지금은 나는 커피 한이 좋다 그러던데 우달스럽게 아주 귀시합니다 커피 한이 가만히 앉아서 비 오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내에게 준 선물이잖아요 그런 것도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법문이요 마음 수행이 아닐는지 쉬는 김에 더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종무소에 털을 잡고 사는 고양이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안녕 이리와 사찰에 함께 사는 유일한 가족입니다 이름도 직접 지어줬죠 이름도 직접 지어줬죠 스님 간식으로 아쉬움을 달래보는데요 한가로운 한때를 마음껏 누려봅니다 쉼과 정진 속에 수행이 이루어진다는 스님 스님의 텃밭은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슈퍼마켓입니다 가문 날씨 탓에 수확을 미뤄뒀던 감자를 캘참입니다 아이고 살다 아이고 살다 가물어가지고 우와 많이 나온다 매주 와요 여기 일주일 일하고 일요일은 여기 오는 낙으로 살아요 무엇이 그들을 여기로 이끄는 걸까요 그 낙은 누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겠죠 수확 시기를 놓치기 전에 고추도 마저 따기로 했는데요 맛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스님 얘는 왜 청량이 들어가 있어 여기에요 아니요 어머 여기 청량인가 봐 매운맛 톡톡히 보았지만 이 또한 소소한 재미죠 도와주시니까 내가 혼자 이렇게 버티고 살지 안 그러면 스님 혼자 다 하셔야 돼요 하나 그러면 아이고 가끔 그럴 때 세울 때가 있어요 오늘 수확한 재료를 이용해 공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도토리 가루가 들어간 수제비죠 닌자가 도토리 스님처럼 육식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보면 완전 보양 보양식이죠 지금 잘 파시는데요 햇감자로 햇감자는 원래 잘 안 까지는 거예요? 햇감자는 껍질을 얇게 까셔야 되거든요 한 번 가르쳐주면 척척 감자 다듬기에 이어 반죽 뜯기에도 도전해 보는데요 알팍하게 펴주셔야 되는데 네 알팍하게 해야죠 손님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역시 살림은 어려운 것이 뜯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고의 역할이 위대한 거예요 먹이 살린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도토리 반죽에 들깨가루 듬뿍 넣어 보글보글 끓여내는 임자탕 잘 익은 탕을 소복히 담아 김가루 얹어 향을 더해 주니 입맛이 절로 돕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노동 후에 함께하는 공양 입안의 만족보다는 마음의 행복이 더 크지 않을까요? 너무 맛있어요 나랑 노동을 하고 먹어야지 안 힘드네요 안 힘들어요 즐겁죠 이게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이게 행복이에요 특히 이제 하루 일과를 맞추고 이런 맛있는 걸 먹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잡고 몸은 기록을 해보고 이루는 시간이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삶의 여유 누구에게나 마음 중 한의 시간은 필요한 법 지쳐있다면 잠깐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걸 꿈꾸긴 해왔어요 놀이터 같아 이것저것 애들만 사실 놀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나랑 같이 놀는데 동무? 가끔 삐져가지고 삐질 줄 했지만 집사람이 행복해야 저도 같이 즐거울 수 있을 것 같고 소소하지만 나눌 수 있으면 많이 나누고 싶어요